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한미글로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주주분들께 금일 하루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오늘 아침에 나왔었던 뉴스와 오늘 오후에 나왔었던 뉴스의 두가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플로우를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제가 쭉 다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허브경제TV 체험 그리고 무료 교육 이런 것들 신청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신청 칸을 남겨놨습니다 아직까지 허브경제TV 무료 체험 신청 안 해보신 분들께서는 한 번씩 꼭 신청해 주시고요 저희가 좋은 무료 수정 정보도 챙겨드리고 있고 좋은 교육 내용도 챙겨드리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은 무료로 받아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시식콘에 갔어요 시식콘에 갔는데 맛있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시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한 번씩은 해보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시식도 안 해보고 구매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이러실 것도 없고 편안하게 오실 수 있으니까 저희는 영업사항도 없습니다 먼저 연락드린 일도 없어요 한번 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한미글로벌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런 뉴스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한미글로벌 무산됐다 무산됐다라는 식으로 뉴스가 나와주면서 굉장히 강한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저는 아침에 이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거 너무 굳이 이렇게까지 이거를 써야... 뉴스 기사를 이렇게 써야 됐냐? 이거 완전 그냥 기레기식 단독 기사였거든요 완전히 단독 기사였어요 제가 뉴스 기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뉴스를 써요 근데 저희 허빙제TV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자극적인 멘트나 자극적인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잖아요 과대 포장을 할 필요도 없고 아닌 걸 기다라고 할 필요도 없고 긴 건 아니라고 얘기할 필요도 전혀 없는 거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 하는 건데 이 뉴스 기사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보세요 빈살만 연내 방안 무산 제게 네엄시티 특수 기대했는데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중국 업체는 이딴 수주를 하고 있고 회담이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연내 방안이 무산됐기 때문에 네엄시티 수주도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의 단독 기사가 나와준 거예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이 단독이라는 걸 붙이는 기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단독이라는 이 기사 자체를 왜냐하면 이 단독이라는 기사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예로부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뭔가 급등락을 굉장히 심하게 만들어주거나 가짜 뉴스 아니면 자극적인 뉴스 의도적인 뉴스가 나와줄 때 단독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바로 단독 기사가 나와줬죠 그러면서 한미글로벌이 굉장히 강한 낙폭 시가 하락을 보여줬고요 오늘 장중 반등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5장에는 또 이러한 뉴스가 나와줬어요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청와대에서 뉴스가 하나 좀 나와줬어요 이게 단독 뉴스가 이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실 빈살만 방안 확정되지 않았다 무산 아니다 대통령실이 더 웃기죠 빈살만 방안이 확정이 돼 있지 않았으니까 무산 자체가 아니다 애초에 온다라는 게 100% 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산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 라고 말장난 하는 거죠 일본은 갔는데 한국은 안 오는 거니까 여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무산이 된 게 사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한미글로벌들 낙폭을 보여준 게 맞아요 여기에서는 세력들 또한 마찬가지 세력들이 여러분 돈을 써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그쵸? 저 돈을 써가지고 주가를 어제까지 끌어올렸어요 이거는 신고가를 가기 위한 이런 일련의 작업이 나아졌다 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들이 했다가 그냥 뜬금포 의미 없는 이들이 알 수 없는 악재예요 이건 세력들이 알 수 없는 악재예요 세력들이 알 수 없는 악재가 나아주다 보니까 개파락이 나아주고 이들 또한 마찬가지로 반발 매수세를 보여주며 반등을 해 준 겁니다 이게 세력들이 전일 돈을 써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 게 아니라고 하면 오늘 절대로 양봉이 나와주지 않아요 오늘 어떻게 되냐면요 은봉으로 세게 밀립니다 어떻게 밀리냐면 화천기계같이 밀려요 이렇게 은봉으로 쫙 그냥 장대 은봉으로 밀려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미글로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가 개파락 이후 반발 매수가 나와주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25,300원을 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종가를 마감을 했죠 지금부터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방안 이슈 자체는 없어졌지만 이제 추가 수족이 돼가면 사실 살아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나 과거와 같이 그런 파워풀한 모멘텀 자체를 기대를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가 저는 좀 명확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항상 그랬듯이 오늘 저가 기준으로 볼 것 같습니다 오늘 저가 23,350원이 제가 한미글로벌을 홀딩을 할 수 있는 그 마진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깨진 경우에는 조금 오랜 시간은 행복구간을 거쳤다가 올라가주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실 게 맞을 것 같고 여기서 연속성을 보여주게 되면 어떻게 올라갈 거냐면 저는 금양이라는 종목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들 금양 아시죠? 금양이라는 종목이 전환사체 이슈 나와주고 개인 털어내고 물량 받아내고 그 다음에 바로 회복을 해주면서 신고가 랠리를 가졌습니다 그만큼 한미글로벌 또한 마찬가지로 올릴 의지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더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이었던 3만 1,700원 혹은 3만 1,400원 3만 1,000원 이상 위로 올라와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런 쇼부의 영역이다 세력들의 의지가 있으면 올릴 것이고 의지가 없으면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지션 잘 확인을 해주시고 가격 체크하시면서 매일 허브인치TV 영상 또 체크를 하시면 무리 없이 또 매매가 가능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허브인치TV 꼭 영상 하단에 댓글 보시면 고정란에 저희가 이렇게 체험 신청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꼭 한 번씩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무료 체험 정보도 받아보시고 교육도 받아보시고 많은 혜택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